인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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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왠지 시간 새벽 5시 7분 수원에 출발합니다 새벽에부터 출발해서 일단은 오늘 당일 치기로 인천하고 나갔다와야 되니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않는 사람이나 동물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똥갓 그래야! 너는 진짜 빠르다는데 뭐라고요? 그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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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빠르다 손 떨리 손 떨리 손 떨리 다야 말은 말은 금연에게 없냐 금연! 너요? 너요? 금연에서 금연 금연으로 금연을 받으면 아니겠어요 금연을 받으면 좋겠어요 금연으로 세요 금연으로 세요 고연압을 유발하는 이 성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OX 퀴즈 때 많이 엮어버렸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을 들여주세요. 1산화탄소이고요. 8으로 나왔고요. 2산화탄소 나왔습니다. 네. 정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산화탄소가 정답입니다. 4월, 3산화탄소가 정답입니다. 이번 주에서 7월 1등! 우리 여자친구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원의 시간을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